인사올립니다. 그리고 밤샘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은혜합니다. 이 공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지금 인사올리기 전에 밤샘한 분들이에요. 밤샘 공부 철회하정지. 계산해보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하셨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리딩만 잘했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청자분들은 인사는 생략할게요. 어제 그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인사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도 제주도분들 서귀포에 한 개. 어제 블랙앤와이트 선물해 줬듯이 만약에 오사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블랙앤와이트를 반드시 난 저거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분 연락주세요.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저희들이 국제우편이 됐든 무엇이 됐든 붙여드릴게요. 오지마. 여기까지. 불편하게. 전국의 시청자분들은 인사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 또 개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어저께 다들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밤을 새서 공부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절에도 일주일 철야정진이 있거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는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집에는 장좌불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살아서 죽는 연습을 하는 고승 대덕들만 하는 굉장히 힘들어요. 본능을 이긴다라는 게.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어제 있었던 거. 제80회. 용맹정진. 이렇게. 저희들 거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해외동포 여러분들은 도대체 노천교육원이 뭐 하는 곳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밴드 이름이 있습니다. 밴드. 이거는 노천TV를 적어도 좋고 노천교육원을 적어도 좋아요. 저는 아직 조직력이나 자금력이나 행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천하의 노천이 이걸 옮기잖아요. 다시 옮겨요. 또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조명은 가정집의 그냥 일반 등이에요. 형방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지금 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가정집이야. 펜션타운이고.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계신 분들 그게 6평 정도 돼요. 여기도 5.5평, 6평 정도 되고. 그럼 백일기도를 여기저기서 두 번 해봤더니 여기는 위에서, 위에 딸기하우스에서 논이었는데 여기도 밭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데크까지 흐르는 엄청나게 이렇게 발을 16발자국을 걸어가야 될 넓이로 물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색 용이 죽어 있어요. 그 용과 새끼가 4마리 정도 죽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환으로 공부하다가 잘 봐요. 여기는 옛날에 못은 아니고 흐르는 물자리였거든요. 여러분들, 그 위에 농가주택을 짓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리할게요. 맞아. 이거 틱톡하고 그 다음에 쇼츠가 있습니다. 이게 노천틱톡하고 노천쇼츠예요.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 이거는 저하고 1대1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에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제발하고 들어와서 욕 좀 하지 마요. 저 그렇게 막 사는 그런 돈이 아니라니까. 제발하고 욕할 때 잘났다, 붕신아. 이런 말 좀 적지 마요. 동굴 편 하나 올렸다가 난리 벚꽃통이 납니다. 네 새끼하고 딛고 살아라, 붕신아. 마로키 내려오노, 병신아. 거기서 살지, 뭐 이런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개 댓글이 달리는데 13개가 욕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올리냐면 동굴의 신을 딱 올리면 쇼츠에 저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말들이 적힐 줄 알았어요. 그럼 좀 댓글을 좀 달면서 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춥더라고. 이런 대화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바로 또 닫아버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더 잘 알 거예요. 저희들 노천교육원은 공부법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부법이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아, 또 아줌마 집에 안 갔네. 아, 이 아줌마 갈 줄 알았던 거예요. 뭐지? 독대를 하는데. 이게 새면 안 돼요, 옆으로. 아줌마는 뭘 도와드릴까요? 없어요. 독대 내용이에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여기 왜 오셨어요? 몰라요, 나도. 이게 독대 내용이에요. 옆에서 모시고 온 분이 이 언니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혼자 산다. 내가 또 혼자 사는 담당이잖아요. 내게 가. 아, 이거는 아침에 시청자분들도 오해가 있어요. 지금 날 밤샜는데 이게 하면 안 돼. 옆으로 새지는 않겠습니다. 딱 밤샘을 하시네. 여기에 3분의 2할이 전부 다 보다가 이렇게 주님 모시다가 밖에 있다가 주무시다가 새우 잠자다가 선사님 온단다. 다 이렇게 침 딱 머리 싹 안지고 가볼까? 그래야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렇게 하면 돼. 잘 데 없으면 여와도 되고 만화빵보다 나을 거예요. 오셔서 여기까지 있어 제가 홍보 할 수 있는 알리는 일종의 소통 기구라고 할게요. 통로 이런 거 여기 인스타그램 갑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책임자가 송아예요. 우리 연예 대표 연예계의 대표 그 다음에 틱톡하고 쇼츠는 우리 무님이에요. 제 제자 중에 이거는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24시간 저희들 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녹여가 뭐 하는 곳인지 거기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것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막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보내놓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24시간 뭐 하는지 사진으로 다 보여줍니다. 오늘은 순두부 먹으러 갔구나. 24명이 오후에는 빙이 실습하는구나. 또 오후에는 2시간 뒤에 사랑방에서 실시하는 천도 실습하는구나. 이번에는 메디움 실습하는구나. 메디움은 어통을 메디움이라고 합니다. 메디움은 인디안 용어거든. 그리스어로 치유, 치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저를 노천을 알릴 수 있는 소통기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데는 조금 노천의 노천 색깔을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 1위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는 절대로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Just to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Yes, I can. We can. 우리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나이키는 여러분들한테 CF를 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 나이키라는 마크를 전 세계의 스포츠 히어로들 하다가 사이클 선수인데 교통사고로 다리미 없어지고 인위적으로 로봇 발 달아갖고 다시 마라톤 풀코스에 로봇 발 도전하고 이런 거 수영 선수가 팔을 안쪽 잃어서 이렇게 카누, 조종 이런 메달 리스트들이 다시 재기하는 모습 이런 감동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가 지금도 여러분들은 햄버거 판다라고 생각하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표면적은 그래요. 맥도날드는 부동산 그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짬뽕이 어느 나라 거예요? 일본 겁니다. 탕수육은 어디 거예요? 미국 겁니다. 대만하고 여러분들은 요만큼 지금까지 속고 있다니까 자장면은 우리 한국 겁니다. 춘장은 중국 게 맞아요. 다이키가 부동에 이리 맞죠? 그러면 애플은 뭘 팔아요? 사람들한테 나이키가 감동을 팔면 애플은 꿈을 전달하는 확신을 팝니다. 확신 굉장히 위대한 마케팅이에요. 애플은 여러분들한테 꿈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판다고 그럼 전세계 스포츠 1위가 나이키 2위는 뭐예요? 옛날에는 퓨마였는데 지금은 아디다스 3위는 뭐죠? 여기서부터 생소해요. 언더하머예요. 미국의 프로골퍼가 만든 스포츠웨어입니다. 언더하머인데 지금 함량인이 이런 초내까지는 군단위까지는 안 들어와요. 이 브랜드 힘이 진주 시에는 있습니다. 한 개 언더하머는 가격대가 비싸요. 스포츠웨어치고 나이키 1위 아디다스 2위 언더하머 3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끼리 말로 스포츠웨어가 이러면 음료시장을 전세계 월드 한번 해볼게요. 전세계 음료수 시장을 장악한 것 중에 1위가 뭐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거는 촌스러운 발음이야. 저처럼 유럽을 유럽을 아니면 내가 유럽 얘기할 때는 기침하면 한데 유럽을 다녀온 도인은 코크라고 해요. 코크 아니 비웃는 소리가 여기저기 썼대요. 내가 미군 클럽 운영했잖아. 건달치고 You know 오케이? 지기지기 오케이? 내가 미군 클럽 건달할 때 그거는 믿듯이 해야 돼요. 부산의 시청자분들은 하야리아 부대 지금 옮겼잖아요. 그 앞에 달라스는 철성파 아드리하고 리전은 서면 아드리에요. 오빠가 리전이잖아. 이태원에는 문나이트라고 있었거든. 체리나 여자분들 중에 춤 제일 잘 추는 최고의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춤 제일 잘 추는 여성 아티스트 모르잖아. 오빠가 가르쳐기 저기까지는 짬뽕 이게 중국 거인 줄 알잖아. 짬뽕은 일본 거.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디서 만났어요? 오므라이스 집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소주 한잔하고 그랬잖아요. 이 오므라이스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즈비시 거기에 건너가서 중국 분 남편하고 만나서 만든 음식이 오므라이스입니다. 이해했죠? 거기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프로지던트하고 만났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식문화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손바닥 세상으로 웹 웹 자 요런 정리할게요. 코카콜라 다음에 세계 2위 음료는 뭐예요? 펩시입니다. 단연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 여기까지 아디다스도 언다아머 이러면 생소예요. 그럼 3위 음료는 뭐예요? 레드불입니다. 푸른 물 호주의 국민 음료수 레드불은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풀어 죽고 들소 딱 저기 풀어 죽고 들소 마크 있는 거 이 레드불이 세계 3위 음료수입니다. 자 여기로 갑니다. 제가 왜 기업 컨설터널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이 약간의 직업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까불 때 까불고 놀 때 놀더라도 저는 이런 직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의 건강문화 건강문화기업 중에 전세계 1위 기업이 어디예요? 전세계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단월드입니다. 위기업은 마음수련원입니다. 전세계에서 3위 기업은 접니다. 노촌교육원 여기에 몇천억씩 올리는 1위 2위 기업이에요. 작년에 저 22만4천원 받았습니다. 그거 6명 나눠주니까 없더라고 진짜 실제로 여기에 단월드는 전신이 단학선원입니다. 동의하실 거죠? 원자 붙습니다. 마음수련원 할 때 원자가 붙어요. 노촌교육원 할 때 원자가 붙습니다. 제가 저희들 여러분이 학고방 두 개 텄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세계 3위의 건강문화기업이라는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마음수련원 노촌교육원 이게 세계사를 양분해서 음량의 조화로 그 세계사의 사상사의 흐름을 잡아 돌리는 위대한 네트워크예요. 이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촌을 만나기 전에는 야 온도 하마가 먹고 야 외두부를 먹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팩트의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보도 듣도 못한 수련법을 여러분들은 세계 1위 2위 기업이 아닌 3위 기업인 노촌교육원에서 지금 맛을 보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이해되죠? 네. 자 요래갖고 1분은 아침 1분은 잠깐 정리해서 1분 뒤에 다시 뵐게요. 자 잠깐 쉬자.